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덱 32카운트 4월 인프로버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쪽 1분의 1 패들턴 하실 건데요. 8분의 1턴식 4번 하시면 돼요. 왼쪽 8분의 1턴 10시 반 사이드 포인트, 9시 사이드 포인트, 7시 반 사이드 포인트, 6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샤플, 크로스, 볼,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왼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샤플, 크로스, 볼, 크로스, 산바 이스크,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산바 이스크, 오른쪽, 왼쪽 2번 하시면 돼요 4분의 1턴,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포드만보, 포드락, 리커버, together 백만보, 왼발, 락백, 리커버, together 카운트 1, 2, 3, 4, 5, 6, 7, 8 비하인드, 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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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버ired, 리커버, 리커버, 리커버 .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일트는 다섯 번째 월 16카운트 스텝 체인지 후에 6시 방향에서 있어요 5홀부터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스텝 체인지 together 리스타일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6, 8 3, 4, 6, 8, 9 3, 4, 7,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